일주일에 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동영수 씨를 응원하기 위해 K커벨 6 엑소가 무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다섯 분의 무대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아, 위대인들의 엄청난 촬영의 운구가 지금 인연장에서 느껴집니다. 우리 엑소 분들, 더문의 팬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멋진 미소 알려주시고요. 계속해서 본인을 위해서 만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프랭션한 체증, 앨범에서 들어온 엑소 분들의 모델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뵙도시면 반공연의 달포즈를 해주셨고요. 자, 포도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착해 푸셔서 왼쪽부터, 왼쪽부터 다 함께 바라보시겠습니다. 왼쪽. 자, 왼쪽으로, 네. 오, 달포즈를 준비해주셨어요. 와우. 자, 중앙도 바라봐주시고요. 중앙도 바라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까지 바라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엑소 분들을 잠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백현씨 지금 상당히 경수씨가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떤 기대 갖고 오셨습니까? 네? 어떤 기대로 이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까? 어, 일단 경수가 연기를 되게 잘하잖아요, 사실. 자랑스러운 멤버이기도 하고요. 어, 우리 경수가 저희는 오늘 많이 떨릴 것 같은 경수를 위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경수씨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수야, 힘내라. 창현씨도 들어보지 않을래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 우선 저도 백현이랑 똑같이 이렇게 떨고 있을 경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왔고, 이번 영화 꼭 천만, 이천만 다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화이팅! 와, 천만, 이천만까지. 자, 창현씨. 네, 안녕하세요. 시은미입니다. 네. 어, 또 저희 엑소의 믿고 보는 배우 도경수가 또 이렇게 더문으로 나오게 돼서 너무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또, 어, 되게 굉장한 선배님들과 함께 작업을 하셔서 정말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더문 화이팅! 아, 네. 안녕하세요. 엑소천입니다. 네. 어,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에 또 이곳에 온 것 같아요. 더문 너무 기대되고, 무엇보다 저희 같은 멤버인 경수가 스크린에서는 또 어떤 모습일지 많은 기대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더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경수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저는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 도경수 화이팅! 더문 화이팅! 천만 가자! 네. 여러분 엑소 분들께 다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왼쪽으로 내려가셔서 저의 영화 더문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